자, 히어로 영웅대전 멤버대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팀 멤버는 머싹 그리고 핑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살인자 특집을 끝내고 한번 좀비 스킨을 껴봤어요 반가워요 자, 저쪽은 7명의 멤버 만득이 이상한데 있는데요 자, 각자 자리로 좀 꺼져졌으면 좋겠는데 으윽 으웅 마눈뉴이 스킨이 뭐죠? 그래요? 네 이거요? 아니, 머싹랑 같이하고 싶으면 아니 골드모트 골트모트 자, 머싹이 안녕하세요 좀비브이에스 링겐 자, 중년이 안녕하세요 자, 게린이 안녕하세요 그냥 모르게 이뻐 자 여푸님 안녕하세요 아 맛있어 자 리타님 안녕하세요 빨리 술이 좋다 하라고 술이 좋다고 하라고 안녕하세요 자 너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드님 안녕하세요 달짠님 안녕하세요 자 망가셨습니다 자 핑맨이 안녕하세요 사랑해 자 머싼이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세명이 좀비인데요 어 영웅대전인데 그냥 상황만 추가했어요 그냥 별다른건 없고 3대7입니다 자 주어진것도 똑같고 요번에는 뭐 무적시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 다들 OP 빼셨나요 자 다들 뺐네요 자 하드코어 야생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싸움을 열고있기때문에 개수적뿌리면 다 들킵니다 네 개수적뿌리지마세요 날개야? 응 막막냐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헤이 스타트 어 야능같은경우에는 비게이메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이 예이 좋아 혹시 아 맞다 그거 금지능력있지않냐 야능할때 미러링하고 그 터지는거 흡수? 그 터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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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플로전 빵티에서 아 오케이 빵티는 금지아니야 빵티는 금지아니고 여기선 금지야 크으씨 아 능력이 별로해요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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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지넘에 걸린거 없나요? 야 잠깐만 야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 자 리타님 방송 뭐죠? 모사아 저 안봤어요 진짜 강태를 시켜되때 저도 강태를 하겠다 저 강태를 시켜됩니다 아 그렇다면 다시 돌리셔도 됩니다 저는 무한 찬성이고요 아 그래요 뭐 다시 돌릴까요 빔맨님 네 다시 돌릴게요 아 아니야 하핫 그래요 빔맨야 너 좋은거야? 쓸만한 근데 님 너 아직 안쳤잖아요 어 나 너 아직 안쳤어 야 내 능 이거 능력이 꽤 짜증나긴 한데 아 뭐 bga가 쓸만한 능력은 아니야 내가 써야 놓친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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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은데 좋은데 으응 월월 어 지지자키 지지자키 에이 뭐다 지지자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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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마자 야 꼬마자 나가 자 레몬님 해발 고맙습니다 박원님에게 애기소 있사야 어? 애기소 먹어 너넨 좀비들이야 먹어 야 야 일단은 소 같은거 다잡고 일단은 이거 하자 어 이거 안 때려지는데 야 싸울때는 스마트몸이면 빼야겠다 풀타임 어... 킬타임 언제되요 킬타임 이따가 나오겠지 아 지금 한명 죽일래요 아니 이거 아니 부족이라니까 일단은 40분뒤에 정식으로 싸우는건 40분뒤 아닐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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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적 없애져 뭐가 오늘 무적 없애 V-A-Go하면 되거든요 V-A-뭍? V-A-Go 오케이 됐니? 이제 이제 안생하다가 죽는 분은 네 마법 학교에 없습니다 아이 제가 핑맨님 목을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빵찌 아니거든요? 아, 뭐여 팀이라고요 누가 팀이냐고 이지실래요, 진짜? 야, 일단은 나무 좀 캐고 가자 야, 레벨 150이네 흔들어, 쓰바 야, 나 키미.. 야, 맞다, 나 키미마로니까 무기 인첸트 하지 말자 그냥 갓바이다 만져면 되겠네 지금 내부문절 일어났어요 왜? 이 스키 다 떼러에요 너를 죽이고 왕바퀴에 참여하겠어 미친놈 아, 가야! 아, 필무소! 필무소 뻔 드렸어요 개짓 타지마, 개짓 타지마 자, 일단은 키미마로는 무기에 한 날카로운 쓸림퍼 정도? 일단은, 원래 능력자에서는 별로 안 좋은데 원래 다이아검에다가 뭐 날카로운 퍼가 훨씬 세거든요 그냥 평타침, 평타침 어, 그니까 근데 좀 평타친 게 무기에다가 인첸트를 안 해도 되지 어, 그리고 어, 갑바이만 하면 되고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줘 갑바 데미지 무시 데미지 아니잖아 이건 무시 어느정도 도기있잖아요 도기 아 맞다 도기있지 도기좀 세요 어떻게보면 레벨 150인 이 구간에선 굉장히 좋다 옛날 막 250 이럴땐 안좋았지 보호가 뜨면은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안녕 좀비 나랑 죽인데 왜 나 때릴라고해 꺼져 어이 냄새나니깐요 뭐라고 야 내가 고기 구할게 그래도 그러면 나는 저는 구경할게요 그래 뭐라있냐 야 늑대가 내 뼈다귀 뺏어갔어 에한 어 에이 좀비 안나와요 나 뼈다귀 없어 좀비 안나와요 좀비 나온거 봤거든 빠가야 아 좀비 안나오다니 뭐 너 능력 뭔데 왜 아 나중에 안나와요 예뽕이 왓댕 죽일까 왓댕 죽이자 죽이자 도망간다 야 죽음 죽음 저기요 수고 아니 그렇다고 경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치 안먹었어 아니 경험치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152 상대기지 왜 깜짝됩니다 뭐 상대기지가 어딨습니까 여기 야생에 뭐 상걸로 쳐주죠 뭐 상걸로 치는게 아니라 경험치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겟는데 모르겟네 우리 경험치 어디갔지 까쿱 상걸로 서울 탁 뺄 셰 아아아아악 만지 경험치가 아아아아악 감사합니다 만지 경험치가 없어졌어요 경험치가 없어졌네 팀이랑 안다니면 원래 그렇게 되는거지 한 번도 안해봤데요 멍청이 만지키 야 가자 이제 야 여기 비엠에 엄청 많네 어? 어? 야 너 한 명은 죽이고 간다 야 잠깐만 이겼다 이거 야 야 너 어? 야 너 능력 개좋다 바슬루마 쿠마 아니야 그게 그 얘 바슬루마 쿠마 능력이 뭐냐면 어 데미지 받으면 반사해요 안죽어요 안죽어요 얘는 그냥 갑바에 당하면 인첸트 질러도 아파 아버지 제 레이더망이 핫따르면 일로 직질하면은 죄를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저기있는데? 저기있는데? 죽일까? 도망간다 죽이네 죽여버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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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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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s 중 그냥 경험치 한 번 주고 이줄부터 조심 하라고 하죠 그래? 일단 아이츠은 저기다 가죠 야 경험치 얼마 줘야 150 되지? 150, 그냥 셋 150 하면 돼요 엑스키 셋 150 니가 줘 알겠습니다 서버는 제가 열고 있지요 아 누구한테 지정해서 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아뜰 버전 말을 더! 나 바로 넌ひ plotнова하 여보세요. 에ea아니 하왔다 좀비었지 깜짝ordinate Gee 스파이 델게요 뭐요? 스파이 델다구요? 네 뭐 어떻게 스파이 델게요? 스파이 델 리찬님 저쪽 호스인거 같은데 미찬님 우아아아 제가요 cp9이에요 cp9 죽이자 여기서 없애버려 cp9은 cp9은 없애야돼 아니 잠시만요 왜왜왜왜 어 야 죽어 가진거 다 내놔 얼른 내놔 가진거 다 내놔 어 좋음 좋으다 빨리 달라고 해 다 뺏어 장난아니야 4개밖에 없거든요 진짜 가자 감사합니다 가둬 어 이런거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심어놔 오케이 저기 철있어 철 아버님 건의드릴게 있습니다 벌써가 150경험치를 줬는데 레벨이 8이 됐습니다 저님들 팀들님들 마크는 역시 팀킬이 재밌지 않나요 됐소 경험치를 150레벨까지 줘야 된다고 아아아아아아악 빠가야 룰을 경험치 경험치 경험치를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닥쳐 야 방금 틴키란 애는 주지마 틴키란 사람들 말고는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게리님한테 전화왔어요 어떻게 해요 뭐하냐 너네들 야 또 뭐하세요 경험치를 받으러 맞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게리하고 중력이는 탈락이네 마법학교 에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요번에 탈락하는 애 마법학교 안나간다고 이게 탈락한건가요 어 야생하다가 탈락했잖아 너 왜 때렸어 너 나 너 약간 좀 죽이고싶은 위험해 경험치를 주십시오 아 우리 중력이 탈락이네 안돼요 게리야 너 탈락이네 무슨소리에요 둘다 죽었잖아 아 너무리 잘하니까 너무리 뽑으니까 이제 너무리 안 죽었지 아버님 너무리 뽑을까 오 그래 아주 좋은걸 찾았구만 야 근데 나 뼈 있었네 전 개새끼 아버지 저희 탈락이에요 그럼 아니 탈락은 아닌데 너 레벨 없어서 탈락할거 같은데 이따 너 레벨 없어서 탈락할거 같은데 이따 형 주십시오 저희는 탈량화의 시민이었는데 죽었습니다 야 달자하고 쟨 줘 예호 레벨이 8입니다 레벨이 0입니다 레벨이 8이라잖아 레벨이 8입니다 좀 주십시오 2만인가 줘야될까요 레벨이 8입니다 0 0 8 8 9입니다 미친놈아 경험치 150 줬잖아 아니에요 저거 레벨이 150 되는거에요 아니에요 전하 저는 경험치 안들어온는데요 넌 아니야 그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빅맨아 그냥 무적 시간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 애들이 개못해 야 일단은 출전 멤버 오늘 이후부터 다시 결정한다 오케이 이건 레알 진지하게 정말이야 오늘 이후로 다시 정하자 어 다시 정할거야 원래 출전 멤버 결정됐었거든요 다시 결정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세요 야 경험치 다 복구해주고 오케이 키타임은 어 몇시로 할까요 50분 야 무적시간 해놨어 이제 아버님 나중에 풀 때 고 하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버님 저임내안 어디로 가면 되겠다 아니 지금부터 풀어놓고 어 출전선수 재교체합니다 이따 회의때 그럼 수고하십시오 오케이 정해졌어 로아 아버님 그럼 용암 들어가도 안아픈거에요? 용암 들어가도 안아파요? 용암? 네 응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와인 10위까지 갈거야 볼케에 볼케에 얼른 돌케에라 자 오늘 경기로 좀 봐야겠어 애들이 누가 잘하나 스읍 아버님 어두워요 돌케에 돌케에 어둠속에서 돌케에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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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석탄이 없어 아버님 나무를 아니 아버님 마크의 기본은 나무칼을 태우는겁니다 그래 나무칼을 원목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목탄을 만지는거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넌 정말 전제구만 아 아 아 두개만 넣을 수 있겠구만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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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가 돼 두배가 돼 두 두배가 돼 아버님 제 능력은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개쓰렌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조라 좋은 능력입니다 먼데 먼데 두배가 돼 야 근데 화살도 좀 만들어놔야됐던데 화살이요? 우리 좀 공중전할까 오늘? 네 아버님 지옥같 지옥같다올래요? 지옥같다오자고? 아니 나 아니 저분들 상대로 지옥은 너무 심한거 같애 그래 너무 심한거 같애 내가 내가 확실히 애들을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지옥을 가면 어 나는 좀 대등한 조건에서 좀 싸우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니 대등한것도 아니야 쟤네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싶어 지옥을 가서 포션 만든 다음에 저사람들한테 포션을 주죠 개승끼야 두배가 돼 포션 두배가 뭐죠? 절 못매들친건가요 아버지? 어 써달라고? 어 뭐 써줄게요 알았어 고람고람 고람고람 나가준비 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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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맨님 저 노스페이스 핑샀어요 네 핑준비 두방 그게바로 짭이지요 짭 코스탑 어 금이다 야 멋사 멋준비 네 너 뭐지? 몰름 몰름 몰름이라 써놓을게 어 내 능력이 키미마론가 네 전 조나센 쿠마입니다 바숄 쿠마 바숄 쿠마? 바숄 로무 쿠마 쿠마라 써야되요 쿠마라고 쓰면 되지 쿠마 야 쳐바 야 우리 개센데 근데 바솔룸일 쿠마 악준비라고 써놨어 악준비는 악준비 야 금 캐가야되지 않을까 금요? 금이요? 금이 굉장히 좋아 아따 금 캐하겠다 아따 금 캐라구 어이 금고깨기는 금고 아니 금은 무슨 고깨기부터 캐 수 있을까요? 야 한칸 더 파 한칸 더 파 와이 13이야 와이 13에서 캐요 원래 와이 12에서 안 캐냐 넌? 그럼 13에서 캐는데 어우 그거 그거랑 똑같아요 응 난 12개서 캐지 나 이쪽 캐게 야 모아사면 반대쪽 야 용암 용암 이쪽에 용암 있어 3방향 야 근데 요쪽이 아이스플랜지역이라 자원이 많을까 두배가 되 어 저기 모사님 저기 반대편을 계시라구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꺼지세요 핫 그렇군요 몰랐네요 에헥 핑맨님은 거기 쭉 파시고 넹 아버님 어 제가 보기엔 여기 쥐불도 없는거 같습니다 쥐불도 없는거 같나 그렇습니다 아니야 거기 쭉 파면 다이아가 나올걸세 여기 온통 흙냄새입니다 흙냄새가 난다고 잠깐만 이 흙은 황토 또 없는거 같습니다 황토불이야 아니 신토불이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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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터 불이야 우리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의완 веч니다 나 우리 퇴 태아 탱 여니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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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피가 피가아 자 지금 무적시간 이에요 용암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무적시간 40분동안 있어서 뭐야 ㅗㅩ ㅇㅐ이 뽀그 오프 해놨는데 왜 안보이지 아내가? 만능 개자식이 지금 처엄쳐갖거든요 고기하고 아씨 하아 아... 야 뽀고 호프하면 원래 보이지 않냐? 흐으... 뭐... 이거... 쿨타임... 아니 킬타임 왜 풀었죠? 야... 다이아다!! 씹에...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는 왜 그랬다네 아니 이럴수가 다이아잖아 야 근데 있잖아 애들아 네, 네, 네. 용아 많이 왜 안보이지? 만들기 멱살 잡아서 존나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왜왜? 우리의 모든 저우는 훔쳐갔어요. 그러니 죽일까? 심지어 제 마음까지 훔쳐갔어요. 그래? 네 어떡하죠? 이거 곤란한걸? 너의 마음을 가져가다니. 혼내줘야겠구만. 먹을 거 다 살 것 같거든요? 나 먹을 거 걔마나 50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때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야 먹을 거 여기 구워줄게. 오케이. 이거 먹어. 저를 갖고 오면 돼. 야 근데 내가 용아 많이가 안보여. 네. 어떻게 된 거야? 그거요? 아버님이 다른 모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여야 되는 거 아냐? 보고 오픈해놓고. 어? 내 눈에 왜 고기가 안보이지? 뭐사 다 훔쳐갔어. 야.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좀 마인드를 다르게 한번 생각합시다. 아니 내가 배고파. 알았어. 야 벌써 다이아 4개 구했어. 이거 다크 초콜릿이거든요? 먹으세요. 야 그럼 용암 안에서는 니네들이 한번 찾아봐. 여기 용암 안에. 네. 뭐사 여기 용암 안에 들어가봐. 냉면. 용암에 뭐 있을 수도 있어? 뭐가 들어 있을까? 한번 찾아봐래? 뭐가 있지? 금 있어요. 금. 또또또또. 또또또또. 헤드스톤이랑. 깜깜한데. 제 미래같아요. 너의 미래. 네. 거기서 너의 미래를 찾았구나. 그리고 꽉 막혔어요. 꽉 막혔어. 이거 이거 큰일인걸? 어떻게 해요? 답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잘 태어나야됩니다. 주사위를 굴리면 돼. 다이스를. 낙한거 같아요. 떨어뜨렸나봐. 주사위. 노노낙. 장외. 주사위 떨어뜨렸나봐. 장외. 야 여기 동굴 있어. 어 여기 동굴 있네. 저기 동굴로 이동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어. 아버님 동굴 있어요? 저기 동굴 있어. 예. 동굴. 일단 펼셋을 맞추고. 사람을 죽여서 다이아셋을 얻으면 돼요. 쓰읍. 하. 얘들은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다이아를 캘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왜왜왜. 저쪽에서 다이아 캘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그냥 펼셋을 잃고 다이아셋을 죽인 다음에 다이아셋을 얻으면 되잖아요. 쟤를 어떻게 죽이게. 펼셋을 잃고 컨트롤로 죽이면 되죠. 그래? 그렇네? 그렇죠. 다이아를 캘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네? 그렇구나. 아씨 용화만은 분명 다이아 있을텐데. 아 오늘 순수 다이아를 구해야겠다 그럼. 물을 봉인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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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봉인해지롱? 에?에는 간다. 나는 왜 철도 안보이냐? ну. 내 텍스처백 쓰고 있었어. 어? 어쩐지. 텍팩. 텍팩 해도 될걸요? 아닌가? 이거 텍팩 쓰고 있는거 같은데. quickly Invcediendo 함께 불러요. 시청자분은 똑같자 interes 애 wäre. 낱김샷 낱김샷 문이 안보여야 왜 끊겼지? 안보여야 야 못사님 능력 스포좀 해주세요 능력 스포? 날아오르라 야 안해 흐흐흫 야 일단 여기 첫사치 뒤져봐 알겠어 저 못사 능력이 못사 능력을 알기 싫은데 알게 되서요 아니요 왠너메 날아오르라 왠지 자꾸 살아날거같아요 다시 재어났네 너 레알 다시 태어난 능력이요? 네 오늘만큼 제일 좋은 능력이네 잘 안죽으니까 그렇죠 안녕 뼈다기 나 오늘 죽을일이 없을거 같애 말인가요? 다이아다 다이아다 내게 내게 켰다 끝났다 겉만 만들면 된다 나는 겉 만들지 말고 신발 만들어 야 싫어 신발 ABC마트에서 신발 샀는데 발이 너무 작아 싫어 이거 레알 너 방금 그거 레알이지 네 야 신어보고 사야지 뭘 안신어보고 샀냐 285짜리 했는데 뭐라고 285인데 안 맞는다고? 진격의 거인 하이 진격의 거인 하이 진격의 거인 남자라면 바로 290동 되야죠 아니 너네 나 60 나 60 나 60 야 얼마전에 시장지 때문에 구두 구두가 다해져서 사러갔는데 구두는 좀 크게 나오더라 어 어 260 맞더라 어 좀비다 에? 260 260 260 아 260 맞는다고요? 어 애기발인데 260이면 구두가 원래 크게 나와 좀 저 이상형인 여자 발 사이즈가 260인데 뭐하세요 이리와 좋겠습니다 어 좋아 좋겠습니다 야 왜이렇게 밝은 여자 좋아해 왜이렇게 밝은 여자 좋아해 여자가 260이면 아니야 분명히 지금 시청자분들중에 260짜리 여성분이 계실거야 아무 말도 하지말자 아니 큰 편임 저 담임선생님이 275짜리시는데요 남자잖아 여자에요 180이에요 어허 선생님 180이에요 잠깐만 나보다 크잖아 선생님 여자선생님이 180? 네 모델하셔야겠는데 태우선생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근데 여자분들중에 180이 흔하지 않아서 웃기가 힘들어 네 애들은 키로제압해요 씨 아니 그런선생님 있긴해 근데 여자들 키 크면 이뻐보이던데 네 매력있는데 단위선생님이라서 어 아쉬워 왜 아니요 선생님 우시 우시고 기뻐하실거야 아 다이아당 안녕 다이아 안녕 안녕 기용기용한 다이아야 두개밖에 안나왔네 개나리씨 정기야 슝 슝 掰掰 combo 조금만 더 져 ajud 사랑ición 머싸님 어디 Hey 맞어 개쓰레기였잖아 쓰레기 아니에요 개씨 쓰레기잖아 아니 솔직히 롤치키 쓰레기야 롤치키 쓰레기 아버님 그냥 뒤지만 다시 살아나면 다시 뒤지만 끝나는거 아뇨? 방산을 쓰는거네 아니 근데 피통이 남쪽보다 두.. 아버님 배인이 가인을 깐거랑 안깐거랑 쎄요? 안쎄요? 차이나요? 안나요? 뭐가? 배인이 가인을 깐거랑 안깐거랑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없이 뛰어나왔어요 아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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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획불 다 썼어 철내너 철! 철이였잖아 사랑노 금 필요한 사람 없지 그럼 안 캘게 철곡갱이 철곡갱이 철 마시쩡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마시쩡 히엑 히엑 철 맛있쩡 추워 아 이거 철탄으로 장사해도 되겠는데 장사해도 되겠다고? 네 으흠 적탄이 정말많이 나오는구만 에헤헤 적탄많아 전무하깅 아 또 아버님 와 아버님 칼로 인텐츠 할걸로 철곡갱이에다 행운찌우는게 낫지않아요 어? 어? 행운찌우 크러네 뭐가? 철곡갱이에다 행운찌우면 되잖아 아버님 내가 왜 아버님은 다이아를 많이 깨서 저희한테 날아주시면 되니깐요 그러다 다이아 한번도 안나오면 안나오면 안나오는거죠 뭐 안나오면은 뭐 뭐 아버님 레벨 30로 날아가는거죠 뭐 야 잠깐만 내가 한번 그런 야 색다른 체험 한번 해보자 그래 무슨 말대로 그래 니 말대로 한번 해볼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입체인들 하나도 안해도 다이아 풀각밥고 있으면 약하네 다이아 풀각밥도 쎄긴 쎄 거의 다 보호의식만 질러도 쎄 내가 쎄 그냥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이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오면 개씹소네 그렇죠 머싸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0정도야 머싸가 나중에 부족하면 죽겠지? 어휴 제말 믿어요 사랑해요 흐흐흐흐 사랑해요 야 원래 방송은 색다르게 좀 해봐야돼 내가 좀 손해보더라고 아버님 그러는김에 한번 삽에다 한번 질러보는거 어때요? 그래 삽으로 둘러맞으려고 헤헤헤 어 뭐가 터져 밖에 뭐가 터져 나만 들려 계속 밖에 뭐가 터지는데 그래요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가 여기있나 그런 얘기 좀 진작 좀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괜찮아요 아버님은 다이아 다이아 야 근데 오늘 좀 그게 안보여 좋은 고빽이구만 제이아 하하 좋은 고빽이야 아씨 구구 구 구 구 구독 해주세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